유한타 증권 박현상 차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박현상 차장 나와 계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증시 3000선이 무너지면서 좀 안 좋은 모습이었는데 오늘은 그래도 반등을 좀 하는 모습입니다. 앞으로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네, 솔직히 매우 다행인 모습이죠. 저희가 이제 기조적으로 추세가 꺾였느냐라는 판단을 하기 전에 일단 어제까지 시장을 봤을 때는 시장 하락만이라도 멈춰라라는 게 일단 현장의 소리였던 것 같습니다. 경험적으로 전율 시장 같을 경우는 굉장히 과도하게 빠졌다고 생각을 하고요. 빠졌었던 원인 같을 경우가 특별하게 우리가 몰랐던 내용이 아닌 우리가 알고 있는 예를 들어서 도체 한도 협상이 18일까지 종료가 된다라는 부분이라든지 공급망 부족, 인플레이션, 국제금융 등 같은 기존의 시장에서 알려졌던 악재가 크게 한 번에 트립으로 작용해서 시장을 떨어지게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국내적인 부분을 봤을 때 가계 대출이라든지 증권사 신용에 대한 부분을 억제시킨다는 부분 자체가 한 번에 어제의 주가, 최근 한 2, 3일 동안의 주가로 떨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경험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많이 떨어지고 비이성적으로 악재를 한 번에 반영한 주가가 될 경우는 일정 부분 복원이 가능하다고 항상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기준 같은 경우에 대부분의 다른 언론 매체라든지 이런 데 봤을 때는 지금 주식 비중을 줄여라 혹은 지금 포스를 슬림화해야 된다 그리고 현금을 만들어라라고 말씀을 많이 하실 텐데 이럴 땐 항상 늦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기존의 3,200포인트에서 2,900포인트까지 빠질 수 있는 논리 같은 경우가 그런 논리가 살아있었던 상황에서 지금 그걸 다 막고 이미 주가는 한 번에 반영을 한 상황이고요. 여기서 만약에 주가가 조금씩 반등이 나오게 되면 경험적으로 봤을 때는 밸류에이션 메리트가 다시 나올 수 있다는 부분이 시장에서 온기가 나오게 되고 그때 같은 경우는 주가가 이미 3,100포인트가 넘어서 있을 거예요. 일단 항상 그런 소리들 같은 경우에는 늦었기 때문에 매일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엇박자를 탔다 화가 난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 면에 봤을 때는 지금은 일단 손절매보다는 일단 포트 슬림화 이런 쪽보다는 일단은 지금 관망을 하면서 내 종목이 얼만큼 빨리 올라올지를 타진해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 지금 외국인이 487억 정도 거래소에서 매도를 하고 있고요. 기간이 282억 정도. 솔직히 최근에 판 매도 물량 측은 굉장히 작은 물량을 솔직히 지금 입장에 봤을 때는 헷갈려하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 며칠 동안 시장을 봤을 때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오늘 시장에서 나스닥 선물이 프로소 나면 외국인들이 매수대로 접어들었고요. 나스닥 선물이 마이너스로 접어들었 때는 타던 외국인들이 갑자기 매도세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만큼 심리적인 영향이 굉장히 큰 시장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조금 전에 나스닥 선물이 프로소로 돌아섰거든요. 외국인들이 500억 이상 매도하다가 매도세를 조금씩 줄이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여기서 만약에 매도세를 줄여서 장중에 매도세가 프로소로 절여도 된다면 저는 시장이 원행 가능성도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일단 내동매매 이런 것 같을 때는 굉장히 매우 심각하게 경계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내 포트를 꼭 지키는 것이 지금 많이 빠진 시장에서는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일단 조금 더 연장선상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렇게 시장이 빠졌다가 만약에 오늘 지금 오르고 있단 말이에요. 오르고 있는 시장이 봤을 때 빨리 오르는 섹터 같을 경우가 시장이 주도 섹터거든요. 낙포 과대했던 부분들보다는 일단 아직은 2차전지라든지 탄소 포집 부분들 같을 경우가 굉장히 지금도 강하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특히 2차전지 쪽에서는 동박이라든지 혹은 전해질, 전해액 쪽이 굉장히 강하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런 쪽에 일단 지금 시장이라 보시면서 일단 매매하시는 분들은 그쪽을 매매하시고요. 만약 낙포 과대가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일단 추후 보시면서 시장 돈을 확인하고 매매하실 필요가 있다고 전략까지 같이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급락에 따른 무분변한 매매는 좀 삼가할 것을 주문해 주셨고요. 자, 그러면 오늘 어떤 주로 관심주로 갖고 계십니까? 일단 지금 이미 주가가 올라가 있는 2차전지 섹터는 지금은 약간 늦었다고 볼 수 있는데 일단 좀 낙포 과대 쪽에서 좀 뽑아봤고요. 삼화콘덴서라는 종목을 좀 말씀드려볼게요. 일단 최근에 IT 쪽이 굉장히 안 좋은 부분이고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살아있는 섹터 같을 경우가 DDR5 쪽에 들어가는 수동 부품 섹터였거든요. 그런데 시장이 안 좋아지면서 그쪽까지 다 무너졌어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내년도 부분이 다시 한번 수동 부품에 해가 돌여야 예정이라는 부분이 보고서가 돼서 나오고 있는 중이고요. 공급보다는 수요가 구조조기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부분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왜 그러냐면 일단 삼화콘덴서가 역시 MLCC를 만드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말레이시아 공장이라든지 무라타의 일본 공장이라든지 삼성전기 중국 공장 같은 경우가 코로나19 때문에 전력 수급 이슈가 계속 있는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부 라인이 셧다운에 들어간 바도 있고요. 만약에 이런 전력 부분이 전력난 같은 게 계속되게 된다면 이쪽 부분 자체도 셧다운이 들어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경쟁 업체가 셧다운이 들어가게 되면 중소형 MLCC를 만드는 삼화콘덴서 입장에서는 단기적으로 스팟성으로 굉장히 큰 호재가 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부분 때문에 일단은 삼화콘덴서를 좀 준비를 해봤고요. 일단 굉장히 최근에 많이 빠졌습니다. 많이 빠졌기 때문에 자료라든지 가격 면에서는 부담이 없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지금 수준에 봤을 때는 충분히 부담이 없는 부분 그리고 목표가 같은 경우는 정권점 부분인 6만 5천 원 손절가 같은 경우 5만 원 제시될 수가 있겠습니다. 관심주로 삼화콘덴서 분석을 해주셨고요. 목표가 6만 5천 원, 손절가 5만 원 제시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